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송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진웨어 되겠구요 코드번호 272450 되겠습니다 자 오늘 3월 2일 오후 12시 28분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21,100원 가까이 진행되고 있네요 일단은 그 진웨어 같은 경우에 뭐 LCC 통합 관련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화물운송 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뭐 오랜만에 좀 은봉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은봉 들어와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기조 자체가 굉장히 상승목면이 강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거든요 진웨어 한번 보시면 오늘까지도 기간계 순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연기금 굉장히 매도세 강한 최근장이다 라고 여러 분석기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연기금이 좀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 정도는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자면 진웨어 이제 뭐 LCC 통합 앞두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LCC 화물운송 집중 이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진웨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어 여객수요 회복 전까지 화물운송량을 확대해서 재무군조 안정화에 나설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 뭐 미비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미비하더라도 이걸로라도 조금씩이라도 매출 증대를 통해서 어 지금 적자폭을 좀 줄여 나갈 거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겠죠 뭐 아무래도 LCC 통합이 된다면 분명히 진웨어 같은 경우 가장 큰 수의 종목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자 그리고 내 여기 내달 국제 관광 비행 운영 이렇게 국제선 관광 비행 운영 한다고 하는데 하나카드 결제 시 운임 9만원 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 여기 보시면 1월 1일 7일 14일 21일 28일 인천공항에서 12시 30분 출발해서 대구 부산 일본 거쳐서 그대로 어 무착륙 관광 비행입니다 어 이렇게 그냥 비행기에서 놀고 어 면세 좀 쇼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거거든요 어 이런거 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 다시금 말씀드리고요 현재 21,000원 선인데 제가 뭐 지금부터 조금 그 상승폭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2,500원 선 정도에서 분명히 어떤 그 제한 같은 게 걸릴 거다 그러니까 저항선이 분명히 생길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간 매수가 이런 식으로 기조가 이어진다면 저는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25,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좀 바라볼 수 있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 그 뭐 지금 조금 이렇게 여기서 횡보라인 그려주잖아요 박스권 유지해주고 오히려 저는 좀 좋은 기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좀 더 매물 단단해지고 윗매물 때 조금씩 윗골이 달리면서 소화가 되면 더 큰 상승을 위한 한보의 후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많은 기간계 물량 자체가 금방 뭐 소화되긴 어렵거든요 어쨌든 꾸준히 매수세가 이어진다는 가정 하에 갑자기 이 2000개 2000이라고 돼있죠 아마 200만주일 텐데 200만주가 한 번에 갑자기 확 쏟아진다거나 그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탄탄한 이 매물대 구성 100만원대 매물대 구성은 충분히 가능하고 앞으로 외국인의 수요나 개인의 수요 그리고 또 다른 기간계의 매집이 들어온다면 분명히 추가 상승 생각해볼 만합니다 어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내일까지 지내어 어떤 방식으로 좀 흐르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어 김용재 소장님이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엔터 치시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곳 밑에 보이시죠 여기 클릭하게 되시면 자 1월 19일 18일 15일 14일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자 여기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볼게요 오늘 19일이죠 이런 식으로 1월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무료로 다들 받아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아침 7시 12분부터 저희 소장님께서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 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어 단타 개념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뭐 미국 시장이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 원래는 이제 장 시작 전에는 미국 증시를 읊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주요 이슈 같은 것들 좀 말씀 드리고 있고 장 시작 30분 전 어 이런 식으로 동시오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 9시부터 머큐리 현재가 기준 매수 손절가 목표가 나인테크 어 그리고 신라 SG 이런 식으로 또 손절가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이고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차트 그림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다 언급 해드리고 있고 음 자 또 나인테크 신고가 결성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 급등 어 6% 상승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신라 SG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1차 목표가 달성 어 어 추천 매수가 대비 8% 상승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중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료적 추천 종목은 초단타로 진행이 된다 어 이런 걸 하는 후로서 뭐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 이걸 막 무리하게 따로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VIP 회원들의 추천 종목은 매수 매도가 쉬운 종목들로 선별해서 따로 또 추천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인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하셔가지고 또 물어보셔도 되고 어 뭐 9시 20분에 기간 매수 외국인 매수 개인 매도 이런 것들도 또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뭐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어 이렇게 매매 결산 확인도 해보실 수 있고 어 점심시간 지나서 뭐 이런가지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이야기 되고 있는데 뭐 주식을 좀 혼자 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면 들어와 보셔서 무료 종목 한번 받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전화 걸어봐 하시고 어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 하고 그냥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연히 한글 껍데이 고객님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.